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긴급자동차 대처요령이네요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 된다 아 이게 일시정지는 맞는데 요게 틀렸어요 교차로 내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나 좌측 둘 다 됩니다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일방통행도로는 좌측 우측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쪽 이쪽 다 피할 수 있죠 이거 맞는 얘기에요 3번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더 높여서 순속히 통과한다 이런건 틀린 얘기죠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일시정지는 맞는데 그 자리에 서는 건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일시정지 요게 틀렸네요 요 문제 답은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4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에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경우에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우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장차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그죠 지금 우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요 교차로에서 라고 표현해서 지금 이미 진입을 한 거예요 지금 우회전 차가 하고 있는데 뭐 어느 방향에서든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이렇게 오고 있으면 이쪽으로 딱 붙어서 맨 오른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차 이렇게 대고 일시정지하라 이런 얘기죠 1번이 맞는 얘기네요 즉시 현일시정지 이런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안됩니다 서행하면서 우회전입니다 서행하면 안돼요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니까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한 후 계속 진행한다 통과한 다음에 계속 가요 그냥 가던 길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답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255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특례 긴급자동차가 어떤 특례를 적용받습니까 속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세가지에요 보통 요 문제들은 사고 났을 때 긴급자동차가 사고 처리를 안해도 된다 요거이죠 예 사고 처리를 해야 되요 반드시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고 3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아닌 걸 찾아보라고 했네요 자동차는 속도 제한 맞구요 앞지르기 끼어들기 맞구요 보행자 보호 안해도 되는 건 아니죠 네 요거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4번 보행자 보호가 답이 되겠네요 256번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중에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 울리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동차겠습니까 하는 건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에 보면요 각호의 사항들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기타 항목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니다 속도 단속 속도위반 단속하는 차 있죠 요거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울리지 않아도 돼요 요게 예외 조항에 들어 있죠 여러분 저거 들어보셨죠 암행순찰차 그래서 일반 승용차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렌이나 이런게 다 차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딱 걸리는 순간 딱 켜지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암행순찰차에요 그래서 뭐 함정수사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함정수사하고 암행순찰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 범죄를 행하지 않았을 사람이 함정수사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그게 이제 함정수사고요 암행순찰차는 암행이 있었다고 해서 속도위반 안 할 사람이 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하고 있는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함정수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에요 그걸 함정수사를 암행순찰차랑 같이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엄연히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단속 긴급자동차는 사이렌 경광등 안 해도 되게끔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자동차는 긴급한 용무 수행 중임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57번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긴급자동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경음기를 울리면서 운행한다 이거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이게 긴급자동차의 조건이죠 요거 2번이 맞네요 전조등 켜고 운행한다 아니죠 쌍라이트 켜고 운행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죠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8번 일반 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일반 자동차가 아픈 사람 싣고 가는 경우에요 또 저런 경우 있죠 택시가 임산부 싣고 가는 그런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을 해줘야 되죠 관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허가를 받을 정도면 일반 자동차가 아니겠죠 그리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 조치가 필요 없다 이거 아니죠 긴급자동차들도 반드시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게 되어 있죠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해야 된다 호송할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그 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유통법 시행령 3조에도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 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된다 전조등 비상등 켤 정도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들은 그렇지만 최소한 전조등과 비상 표시등 정도는 켜줘야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5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소방차인데 차 고치러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죠 소방차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본래의 긴급한 용도 불 끄는 거죠 지금 불 끄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긴급자동차가 아니에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점수 혈액 운송 자동차랑 앰뷸런스랑 헷갈리죠 구급차랑 혈액 운송 자동차는 위에가 초록색 등이 켜 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는 이게 빨간색이 켜 있죠 뭐가 차이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하고 있어요 이 혈액 운송차는 원래 목적이 혈액 운송하는 거죠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죠 3번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구급차 원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함이죠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는 위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급차의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4번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렇게 지정을 따로 받아요 받고 그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자동차 이거 맞는 얘기죠 어? 우편물 운송도 긴급차예요? 이렇게 하실 분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긴급자동차 종류 조항에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인데 어떤 우편물이냐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따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혈액 운송 자동차가 혈액을 운송하는 경우 또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0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긴급자동차여도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무조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조치를 하든 동승자가 조치를 하든 조치를 해줘야 돼요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보행자 통행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딱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딱 3개예요 속도 위반 해도 되고 끼어들기 앞지르기 2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할 수 있는 그 외에는 다 똑같이 해요 일반 차량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런 거 맞는 얘기죠 앞지르기 가능한 거니까 또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3번과 4번이 가능한 두 가지가 되겠네요 261번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없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없는 거 볼까요? 1번 좌석안전띠 미착용 그거 가능하죠 본래의 용도 긴급한 용도로 쓸 때 좌석안전띠 안매도 됩니다 음주운전이요? 이거는 안되는 거죠 이거는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음주운전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도로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가능하죠 적색신호시 교통안전에 주의하지 않는 통행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호위반은 특례대상에 들어있지 않아요 신호도 지켜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데 경광등 올리고 그러면은 교차로 해서 다른 차를 다 일시정지 해주죠 그런 경우에 신호를 위반하는 거지만 위반에 의한 사고 책임은 져요 그래서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냐 할 수 있으나 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나갈 수 있어도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는 음주운전과 적색신호에 주의하지 않는 통행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62번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통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 정기 몇 년마다 받습니까? 정기는 3년마다 받습니다 시행경 38조 2에 보면요 신규교통안전교육하고 정기교통안전교육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신규는 최초에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정기안전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이 되는 해 그 속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죠 문제의 정답은 정기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받는다 답 3번 되겠습니다 263번이요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3가지 있다고 그랬죠?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요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앞지르기 할 수 있다 맞죠? 끼어들기 할 수 있다 맞죠? 좌측 부분 통행할 수 없지만 중앙 부분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좌측도 통행할 수 있어요 통행에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도로의 특례 29조에 보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조항에 보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 다 가능합니다 3번이었죠 3번이었죠 3번이었죠